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의 힘을 봐라 번데기에서 솟구쳐 나오는 힘은 저 창의하는 존재의 진정한 힘에 비하면 헛난 그림자일 뿐 번데기에서 발산되는 사이오닉의 힘이 우주의 깊은 곳까지 이르렀고 우리의 적도 거기에 이끌려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린 적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좋아, 현대전원은 대형을 이루어 적군을 찾아라 아크트리오스 황제께서 이곳에 적어가 있다고 했으니 몸들을 모자리 방면하는 것이 우리 임무다 이번엔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 본래들에게 태어난 자취형의 힘을 보여줘라 테란 병력과 싸울 때는 조심해라 번데기를 보호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번데기를 보호하는 게 이 비밀의 환상 보호를ąt salt 번데기는 worried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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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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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진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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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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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